나도 속은 거야. 나도 속았어.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테스트였나 봐. 갑자기 누나 그 얘기 하니까 누나 눈이 되게 슬퍼 보여요. 아 진짜? 웃고 있는데 뭔가 아련해 보이는 건 뭘까요? 너라도 아니까 다행이다.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주고 제가 괜히 부담스러울까 말 안 했는데 저 원래 누나 되게 좋아했어요. 저 원래 누나 되게 좋아했어요. 러닝면에서 계획이 내려 있겨놔 가지고 진짜로 근데 일찍 아웃된 것도 좋다. 둘이 오버탄 시간 보내고 둘이 오버탄 시간 보내고 문 좀 잠가주세요. 아무도 못 들어오게. 근데 그때 진짜 웃겼어요. 언제? 그 겨단 말았어요. 겨단 말았어요. 아니 진짜. 아니 진짜 웃겼어요. 너 언제 들었어? 아웃쇼. 아웃쇼. 용두 궁어빵 버전 말고 런닝구 버전 봤어. 어 다 봤죠. 다 봤다니까요. 아웃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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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밌었는데. 아웃쇼. 아웃쇼. 아웃쇼.